자, 챕터 3, 리딩 1번 가겠습니다. 3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now have diabetes. 뭡니까? 당뇨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is not good.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뭘 증가시킨대요? 위험성을 증가시킨대요. Heart disease. 그래서 심장, 병, 발작, blindness. Blindness는 이제 시력 상실, 그 다음에 kidney failure, 신부전증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It causes. 그것은 발생시킨다. 자, 우리 cause 하면 뭐뭐의 원인이 되다. 요렇게만 알고 있는데 요거는 발생시키다. 요렇게 직독직해러 갈 때는 요렇게 가는 게 편해요. 뭘 발생시키는데? One death every seven seconds. 매 7초마다 이런 뜻입니다. 매 7초마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을 발생시킵니다. 죽음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지. 자, the recent explosion of diabetes. 자, 요거를 explosion은 다양하게 쓰이지. 폭발이라는 의미로. 근데 여기서 폭발은 뭘 이야기합니까? diabetes의 폭발적 증가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diabetes의 폭발적 증가는 is driven. 자, driven은 부축이다. 그러니까 운전하다는 뜻 말고 부축이다. 추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축여진다. 뭐에 의해서? obesity epidemic. 자,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obesity는 비만이고 비만. 요게 구조적으로 보면 noun이에요. noun. 명사. epidemic은 만연하는. 여기저기 널리 퍼져있는. 요거는 형용사에요. 형용사. 그러면 end 앞에 일단 끊어보고 자, 이 주어는 최근에 diabetes의 폭발적 증가는 어떻게 된다고? is driven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부축여진다고. 이 B 플러스 PP 주의해야 됩니다. B 플러스 PP는 drive는 뭔가 추진하고 부축이는 뭔가 뒤에 대상을 추진시키는 건데 추진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주어가 추진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약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뜻으로 is driven. 부축여지니까 결국 약이 되다. 원인이 뒤에 나오는 거야. 약이 되어진다. 폭발적 diabetes의 증가는 약이 되어진다. 뒤에 원인이 뭐에 의해 약이 되어진다? be driven. be driven. 그죠? 뭐에 의해 약이 되어집니까? 비만. 그죠? 비만에 의해 약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지금 형용사가 이렇게 딱 나왔어. 어중간하게.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꾸며주는 거야. 요거를 요렇게 꾸며줘. 그래서 비만은 비만인데 오비스틴이 오비스틴인데 어떤 비만 그러면 요게 어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에피데믹 만연하는 널리 퍼진 비만에 의해서 이 다이빌리의 폭발적 증가가 이렇게 약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 먹는 것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만이 어떻게 엄청난 이렇게 약이 되어지고 발생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널리 퍼진 그런 비만에 의해서 당뇨병이 발생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The best way. 그래서 가장 훌륭한 방법. 좋은 방법. 자, way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에요. way to 부정사.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형용사적용법.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 요렇게 표현을 해줘도 돼요. 요거를 오브 다음에 ing. 요렇게 해줘도 되는데 일단 요게 나왔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문제를 풀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풀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요게 지금 형용사적용법이니까 일단은 형용사적용법을 수식어로 써 좀 없는 셈 아이고 없는 셈 좀 쳐버리고 수식어로 써 그럼 이제 the best way가 주어고 그죠? 그 다음에 is for everyone to maintain a sensible weight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 할? 그 문제를 풀 가장 최선의 방법은 is for everyone to maintain 자, 여기서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요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is 그 다음에 요거를 괄호 치고요 그 다음에 to maintain 요런 식으로 요거와 요거만 봐봐 요거는 이제 조금 수식어적인 개념이니까 요거와 요거를 봐봐 자, my job is 이렇게 하면 my job is 요거는 안 쓰겠지만 my job is to teach 이러면 내 직업은 뭐다? is to teach 가르치는 것이다, 그치? to teach English students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to teach students English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는 것 요거 투부정사의 어? 투부정사의 어... 명사적용법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 그거는 투부정사 시간에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뭐 하는 것 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뭐 뭐 하는 것으로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해봅니다 b 플러스 투부정사일 때 뭐 뭐 하는 것 이다 그러면 유지 이게 maintain 유지니까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다 뭐 현명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for everyone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예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헷갈리지 말고 투부정사가 보이고 그 앞에 for plus 사람이 나오면 요거를 해석을 할 때 누가라는 말을 그냥 갖다 붙여 봅니다 그러면 요게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가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모두 다가 maintain a sensible weight 현명한 무게를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뭐가 best way to serve the problem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은 문제를 풀기 위한 체상의 방법은 모두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체중을 현명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we all know 우리는 모두 압니다 what we have to do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 eat less and exercise more 적게 먹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but 하지만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most 대부분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don't find it easy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find 그 다음에 find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find 그 중에서 하나만 집어서 find 그 다음에 어 명사 형용사 요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뭐 하다고 요게 왜냐하면 요게 a가 목적어거든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b가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야 그러면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목적 보호는 어 이 뭐랄까 누가 라는 말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누가 어떻다고 누가 어떻다는 것을 발견하다 요렇게 나는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자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해 나는 그 책이 재밌다라는 것을 발견했어 내가 재밌는 거야 그 책이 재밌는 거야 그 책이 재밌지 그러니까 여기서 OC와 O의 관계는 OC에다가 무엇 누가 이런 말을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누가 라는 말을 붙여 넣어보세요 그럼 interesting 하는 주체가 더 북이 되잖아 O형식은 그런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이제 O형식이라고 판단이 되는 구문은 O형식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목적격 보호 아 목적어에 이 관계에서 누가 라는 말을 붙이면서 누가 어떠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We find it easy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해석을 해석 못하는 애들이 뒤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해석 잘하는 애들은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이 구문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저희 강의 안에서 이제 자세하게 투구 부정사 시간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진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그래서 이 진짜 목적어를 뭐뭐 하는 것 우리 투구 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사적 용법이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격 보호와 결합을 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에서는 다시 한번 가목적어를 해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것을 이거 하다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Find it easy 그것이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 대신에 Calculate calories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과 또는 올바른 크기의 할당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다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발견한다라는 이야기야 즉 그거는 음식 조절을 어떻다 조절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지 자 이 구문 중요한 구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잘 따라옵니다 이거 어려운 구문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발견하지 못한다 자 그것 대신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라고 했죠 이거 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으니까 그래서 Calculate calorie 하거나 또는 올바른 사이즈의 음식의 할당량을 먹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가 쉬운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할당되어진 정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Fasting is cheap 근데 단식은요 값싼 값싼 방법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비싼 방법은 뭐 더 여러가지가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값싼 방법이지 안 먹으면 되니까 Simple 단순하고 has a long tradition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많은 문화들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It is important 자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check with your doctor 하는 것이 의사와 함께 체크하는 것이 before doing so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식하는 거죠 그리고 To take plenty of fluids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또는 용액 But fasting for one day each week 각각의 주마다 하루를 쉬는 것 그러니까 매주 하루 하루 파스팅하는 것은 Should make us 우리를 우리를 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Make us 형용사 이것도 아까 Find Find 그 다음에 A형용사 이렇게 해서 O형식이 나오는 A가 형용사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O형식에서 우리 O형식 구문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Find A형용사 이러면 A가 형용사하다고 만들다 A가 형용사하도록 만들다 또는 A가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왜 누가 라는 말 누가 어떻다고 누가 어때 누가 어떠토록 만들다 그게 O형식이거든 우리가 어떠하도록 만들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뭐가 Fasting이라는 것이 Fasting이 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하겠어 무슨 말이냐면 Fasting 단식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하고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야만 하지 그걸 더 과도하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악을 해칠 수도 있고 더 스트레스해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불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단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는 한에서 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